안녕하세요. 민병석 기술사입니다. 오늘 IT 인프라를 하게 될 텐데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IT 인프라 쪽이에요. 그거 아세요? 기술사들도 시험을 보고 나서 이 과목들을 보면 IT 인프라가 공부할 때 힘들었냐 생각하면 공부할 때는 사실 한 번 공부하면 나온 문제가 다시 나오기 때문에 공부할 때는 굉장히 쉬웠던 것 같아요. 처음 시작하실 때는 좀 어렵지만 강의할 때 보니까 모든 과목 중에 가장 하기 힘든 과목이 강의하기가 가장 힘든 게 IT 인프라예요. 왜 그러냐면 정보처리 기술사라는 것은 분량이 굉장히 방대하잖아요. 그것들을 제가 외울 수는 없다고요. 그러니까 그걸 스토리텔링을 가져가던 연관짓던 애에서 공부를 해야